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가상 retTT금으로 연락된 decomposer vivid척 idea. 일단 이거 하급적인 게 아니라 국내 사람이라는 게 Leaf tää. 정책은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정책이에요. 푸드트럭 많이 할 수 있는 곳들을 발견해보자고 했던 게 단체 배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구석에 있는 제조업 같은 곳들 그런 곳에서는 뭔가 단체로 음식을 불러서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빵을 단체로 사서 넣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더 소상공인분들이 더 저희를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게 내 제품도 너희를 통해서 전국으로 단체 배달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랑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suture 구조가 만들어진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